양장민 아가씨 양장민 아가씨 양장민 아가씨 양장민 아가씨 헬로 하쿠라이 젠틀맨 웬일입니까? 광고에 댄스치고 미드리드 신었네 어때? 아가씨와 오늘은 청춘일여일 희망을 속삭이며 갑시다 저축시대 점심 먹을 필요 없고 즐거운 거리에는 웃음이 흘러 연지 찍은 얼굴엔 붓만 바르고 술 마시던 입술에는 커피 하나 마시며 오늘은 제삼일여일 손길을 떨어져고 갑시다 청춘지대 본내 벗어나갑시다 새파란 하늘에는 희망이 넘쳐 청춘지대 본내 벗어나 청춘지대 본내 벗어나 를 빼앗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